하이 스윗스 저는요 범인은 바로 너 시즌2의 유재석입니다. 저는 김종민입니다. 새롭게 합류한 이승기입니다. 저는 박민영이고요. 세훈입니다. 혜정입니다. 자 지금부터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.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. 한번 다 같이 볼까요? 네. 나잖아. 살아왔을 때. 시즌2하고 처음 내가 대면을 하는 순간이죠? 이때 진짜 놀랐었어요. 진짜 놀랐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시즌2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. 아니 근데 이거 보셨는데 왜 그녀로 계세요 이게? 오 턱. 턱 좋아. 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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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무새는? 앵무새가 뭐죠 영어로? 앵무새가 뭐죠? 앵그리버드? 헤럭 아 이거 제가 팁을 중부죠 앵그리버드 아까 그 QR코드 있던 데가 그 작가님 집 아니야? 그럼요 아 이것도 예제 저희때 어딘데? 아 이거는 거의 뭐 신의 안쓰였어요 그 태산이죠 야 니가 진짜야죠 그런거야 거짓의 그림자가 더이상 오드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거짓의 그림자 아 이거 왜 그러지 말지? 아 아까 보고 있는데 이걸 왜 뿌려 아 혹시 반응 들을 수 있잖아 어떻게 나갔는가 어떻게 메시엘을 야 보세요 아 이거 진짜 그렇지 문 안에서 잠궈놓고 어떻게 나갔냐 이거예요? 잠궈놓고 나갔냐 천재 탐정단하고 한 거구나 아아 잠깐만 저기 네 좀빈아 그러지 말고 지금 안에서도 그림자 음료수 좀 아 아이고 다 탐정끼리 모르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? 자 공수 가위바위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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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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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니 이정도면 뭐하는 거야 아니 왜이래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아 진짜 항호도 이제 결혼했어요 일단 아녀를 아 진짜요? 네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 일단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녀석은 정말 기대를 뭐 저 버리지는 않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하하하하 하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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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나 나왔다 이거 하나 나왔어요? 아 이거 하나 나온거야 아 그래도 뭐 하나 있네 하나 왜 빼요 아직 남았어요 이거 이어폰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좀 봐야겠습니다만 아 우리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애정이 많이 안 담겼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더 있는데 아 스포일러 하기 싫어서 그니까 그 종민씨가 스포일러라고 할만한 그런 결정적인 걸 한 게 없을걸요 형도 없어요 엄마 아니냐 볼까요? 아 이거 승기의 첫 등장 이 의상이 컨셉이 있었어요 셜록의 왓슨 옆에 있잖아요 그 오마주인거에요 근처에 마술공연 있나요? 지금 보니까 이상하긴 하다 과다 왜 이렇게 옆집 아주머니한테 아 그러니까 옆집에 그 상당히 아주머니한테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 사랑했나? 아 아 추리가 사랑이 빠진 것 같아 누구하고요? 민씨하고요? 추리가 날카롭지 않아요 뭉뚱해 활약했네 다 이걸 왜 다 잘해 승기가 이거 어떻게 했더라? 저희 이거 고추장까지 알려드렸죠 고추장 어 초장 있죠? 초장 뭔데? 초장 아니고 찍기 딱 잡았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 안 되지 인정해지는 건 안 되지 다당가족 살면 초장쯤은 알잖아 너무 웃겼어 아 인교진 lovely 내가 지금 정말 자연스럽고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골프만 아 이거 재밌었죠 하나 했는데 잘하네 야 역대 우리가 그 이래 해보는 게 아 이게 진짜 이거야 이거 힘들었어 이거 오래 못살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런 게 일찍 죽는 거야 두 개 소독돼서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쓰여서 죽는 거야 이거 스트레스쟁 안 좋아 아 안 좋죠 푸는 게 아니네 아 그러네요 내가 푼 줄 알고 어우 잘 묻었다 크림이에요? 이게 뭐였지? 무스였나? 쉐이빙 같은 거 안 했어? 쉐이빙 쉐이빙 여기 얼굴에 써야 되는데 야 승기님도 연기를 잘하시네 승기 탐정님은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이네 뭔가 우리 팀 오늘 그냥 술술 풀리는데 이거? 야 뭐 풀린 게 하나도 없이 끝나네 야 내 것도 애정이 너무 없는데? 아니 승기도 뭐 풀린 게 없어 풍 게 없어요 풍 게 아니 그게 코프랑 공기는 잘해 아 그래 승기는 이 친구도 또 본인 캐릭터대로 허당을 맡은 거죠 저도 뭐 딱히 사실 한 건 없어요 여기 와서 근데 허당인데 몸은 잘 쓰는 거 아 몸 몸 쓰는 거 하나 몸 쓰는 거 잘 쓰는 거 각자가 또 맡은 이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? 자 그럼 이제 하위 3인 봤으니까 누구지? 상위 3인 봐야죠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한 번만 해볼게요 네가 한 달에도 누가 말리겠니? 아 민요형이 아 이거 진짜 멋있었는데 아 이것도 미스트네 어 이것도 미스트네? 이걸 뭐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건가? 너 뭐하냐? 위에서 가만 보면... 어 지금 약간 로코 이게 너도 좀 헌증이 많은 거 너도 알지? 너 스스로 잠깐만요 봐봐 내가 가운데에다 뿌릴게요 뭐하는 거예요? 뭐해요? 그러면 몸을 좀 잘 쓰는 사람이 패밀룸으로 가야겠네요 아 그래요? 아 그쵸 이거 있잖아요 잘 춘다 이거 아니 민혁이 춤을 잘 춰요 야 숫자가 뭘 넣었냐? 나인 아 저 때 그 수악수악 으아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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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? 이제 이러니까 좀 추리 애는 갔네 이게 그 퍼즐 맞추는 거였어요 그쵸? 네 맞아요 태어나서 딱지 한 번도 안 쳐봤어요 해보는 거지 모든 게 첫 경험이 있듯이 해보는 거야 나 진짜 근데 딱지 처음 쳐봐요 민혁이가 이거 어떻게 했더라? 그냥 태대기 태대기 못해요 딱지를 이렇게 치잖아요 딱지를 고속층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이거 어려웠어요 이걸 민혁이가 풀었어요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이거 아 멋있네요 야 어마어마하다 야 이건 진짜 대단했어 아 저거 대박이네 아 역시 펜 나누기 ㄷ은 ㄷ이고 리을 곱하기 ㄴ 뭐였지 이것도 어려웠어요 뭐야 너무 어렵다 아 그거였어 아 이거예요 이건 99 이건 3이에요 왜 이거 왜냐면 가나다라바 아 아 그거였던 거 같은데 잘한다 너 혼자 해도 되겠다 혹시 이 문제 니가 낸 거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어떻게 하면 딱 보자마자 이거예요 아 아니 왜냐면 아 제가 보기에는 그 약간 제작진하고 네 친밀한 관계 네 친밀함도 친밀함인데 화의 회의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아 너무 칠한가봐요 집회 10분 나갔는데 5분이 민혁 씨 거에요 우리 거 한 장 세 명이서 5분인데 우리 아 아 제가 약간 저랑 잔재주를 많이 부렸네요 아 아 근데 역시 그 민혁이가 뭐 여기서도 확인을 했지만 그쵸 그렇습니다 네 민혁만큼은 인정 아 인정이지 인정 많이 풀었지만 딱지는 못 친다 아 병원 좀 못 쳐줘야죠 각자 맡은 분야가 있어요 네 누가 더 많이 맡고 덜 맡고의 차이일지 아 그쵸 그쵸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아 느낌 좀 왔어요 뭐야 번호판인 거 같아 숫자 아 세훈이 날카로워 네 네 다 같이 찾아야죠 세훈아 이거 다 내 장 네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진짜 저들도 처음 보는 게 진짜 많아요 난 또 크게 왔다 넌 우리 탐정단의 역할을 종민이 캐릭터로 가려고 하면 안 돼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나 지금 굉장한 게 왔는 줄 알았네 세훈아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어 제가 또 미로 전문이거든요 아 그래 미로 좀 풀어봐라 세훈아 아 맞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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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훈이 이거 진짜 잘했어 이거 잘했어 이거 미니카 세훈이 때문에 했어 세훈이가 미로는 잘 빠져나 운전을 못하는 거야 아 못했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아 근데 그래도 그래도 세훈이가 세훈이가 했어 오우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어우 이거 답답해 손으로 넣어 손으로 내고 싶다 아우 이거 어떻게 보셨는데 저것도 세훈이가 뺐을 거야 어 아 이거 기억난다 이거 뭐죠? 이거 그 병원에 갔을 때 네 빨리 감기? 어 이거 세훈이가 풀었던 거 같은데 어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뭔데? 그거 봐 두 칸씩 땡겨가지고 두 칸씩 땡겨서 한 거 아 맞아 맞아 아 두 칸씩 땡겨서 맞아요 엘이면 이 앞에 엘이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단어가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 형도 은근하시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다섯 개 다섯 개 두 개요 네 아 오오 아 이들 잘했어요 아 맞아 맞아 오오 야 이따 오버 야 맞아 맞아 어 아 쪄어 야 발 쭉 나왔다 야 이거 뭐야 이건 아 이거? 네? 문학 연주하느라고? 이거 운동 기구에다 연결해놓고 네 치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아 기구에 무거워가지고 아 아 아 웃긴다 어 이것도 어디야? 이거 힘들었지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제멋대로 움직여 뭐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하하하하 오우 와와라 하하하 바쳤어요? ектano 아 étaient 와 보여줘 어 화학 아 와 추워 아 고생많이했네 오늘 딱히 한 건 없어요 UNGSIBO ikke ク가 Maarja 맞아요 맞아요 많이 늘었어 세훈이가 진짜 좋아진 건 토크입니다 토크가 좋았어요 이미 터졌죠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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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다음은 세정씨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안됩니까? 세상에 꼭 공짜란 없지 아 임원이 형 임원이 형 너무 웃겼어요 애교 조금만 애교 아 기억나요 응 애교 어팡 들여보내주세요 세종이 이런 거 잘 안하는데 마지막에 저게 키포인트였다 아니 세종이가 애교가 입네 세종이 원래 이런 거 잘 안해요 너가 입는데 안 보여주는거야 둘이 먹었네 다른 인격이 나온 거 같은데 세종이가 여러 명 있어요 야 세종아 너 이런 사회 많이 거칠어졌다 아니 일이 끊기니까 세상이 험하더라고요 토크가 좋아졌잖아요 세종이하고 세훈이가 토크가 좋아졌어요 온용 아웃 3년 했어야 되는데 3살 했어야 되는데 아악 아 쫄아갔어 내가 너무 싫어 쫄았어 진심으로 꾸덕하는 표정 진짜 이게 뭐야? 아 너무 시끄러웠어요 너무 시끄러워 근데 얘네는 이런 걸 다 한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심정이 진짜 좋아 내가 지켜주고 있을게 뱀 진짜 내가 아무도 안 움직이고 근데 형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야 유영이는 말 넣으라고 토크가 많이 넣었어 세종이가 혼자 한 거야 저거? 아니 그 누구도 도와주질 않았어 우와 설마 우와 이거 진짜 우와 우와 너무 중요해 아 진짜 인감하다 우와 이거 뭐야 잘했다 세종이 활약성 많다 세종이 활약성 많다 맞네 되게 많다 이번엔 뭐야 스토랑 감사합니다. 잘한다. 잘하네. 우리 막내 잘하네. 우리 막내 잘해. 재밌는 거 세정에게 제일 재밌었어요. 맞아 맞아. 제대로, 제대로 했어요 세정이가. 다행이다. 지금 하이라이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정말 재밌는 미스테리한 추리 예능입니다. 이 하이라이트는 정말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일 뿐이거든요. 특히 저희 셋은 하이라이트가 없었어요. 진짜 방송으로 보셔야 돼요. 저희들은 거기서 활동합니다. 거기서 활동합니다. 하이라이트보다는 본방에서. 본방에서 활동합니다. 이들의 활약상이 궁금하시다면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쭉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추리가 허당이라 팔다리가 바쁜 본격 생고생 버라이어티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여러분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See you on 넷플릭스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